우선 도영이 형은 아까부터 계속 나랑 팀 하고 싶다 했으니까 재미를 위해서 형이 존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성팀의 응원단장 태일 성찬. 런쥔이는 의미 탈 실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한 것이다. 그래 나 이겐 너뿐이야.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엠씨를 맡은 지성입니다. 자갈채! 자갈채! 야 이제 왜 안 나가냐 이게 앞으로? 왜 이뻐? 왜 이뻐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 나 너무 힘들었어. 아 이거는 갖고 가야 돼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진짜로. 김치찌개가 뭐 하셔서. 김치찌개에 에이. 지상 1에 2차. 그래가지고 쓰레기통 열어주세요. 김치찌개 한 번만 듣자. 김치찌개 안 틀어. 나 이거. 내 쪽을 안 틀어. 너 싫어. 여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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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먹을까? 여기 먹고 형 여기서 먹을래? 어때? 여기 침대 위에서? 그걸 맞출까? 오늘 리허설 때 노래 부름. 재민이나 했잖아요.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노니드 인포메이션. 내가 인접을 해주는 거라. 게임하고 있는데 괴롭히지 말아주세요. 한 마리만 해. 어떤 말을 해줄까요? 아무거나. 게임 시작했어요. 가주세요. 정말 재미없었습니다. 반지 세 번 연속으로 안 끼고 오면 그냥 골도. 이번에 생긴 거. 지금 이번에 생긴 거. 다 별로 하자. 다 별로 하자. 하고 싶은 사람 손. 그러니까 저희 SD 드림 마칼떡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야! 야! 안녕하십니까. 김동영입니다. 진부애. 야 네가 막내니까 방 세지 마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저 막내잖아. 침대 앞에 형 동생이 어디 있어? 이 사람은 부모님 앞에서 얻은다. 아 이건 너야? 다른 멤버한테 좀 둬 봐. 알겠어요. 런쥔이가 이러니까 재능없죠? 아 재능이 아니고요. 제가? 아하핳하핳. 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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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창아 같이 같은 자리에 사야죠. 같은 자리.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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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. 보여줘. 와. 손목에 럴렉스. 이즈. 아니 그거 아니야? 그 개. 1인 침낭 같은 거 있잖아. 아 이거 동영이 형. 나 빼. 열어봐 형 잘 건데. 왜. 해창아 키 맞는 상도 물어봐. 아니 형이 있을 건데 왜 이런 거 알지. 어차피 너 키에 맞춰서 있어. 과연 형이. 이길까? 맞춤제 상의. 안. 젬이믄 왜? 아니 너 제노야. 언제까지 써먹을 거냐고. 할 말이야. 앞으로 한번 내가 보여줄게. 엉. 좀심 팔아닌 줄 알지. 펜치 봐라. 미. 안 돼. 여러분 브이 앱 끝난 줄 알았죠? 이렇게 네오한 브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? 사실 여기 인터넷 상황이 마크 형 드립역 이용하거든. 리뉴역이 많이 답답해요 심각해요 좋아요 꾸욱 구독 꾸욱 안녕